1프로TV 전혀 부끄럽지 않은 우리 증권계의 여명 우리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갯말 차차차 보셨습니까? 아니요. 내가 나오는 건 부끄러워서 못 보겠다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제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집에서 TV를 안 보고 있어서 아이가 6살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분노의 채팅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결혼도 하셨구나. 어쩌면 이렇게 멋있는 분들은 다 일찍 가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과 함께 설에 혹시 어디 가십니까? 네 고향에 내려갑니다. 아 고향에 또 가시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갯마을이죠 고양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증시 홍콩 중국부터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죠? 네 오늘 한국 증시가 유독 더 많이 하락했는데 중국이나 일본은 한국보다는 좀 덜 하락했던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은 3.5% 이상 하락했던 하루였고요. 상유종합증시는 1.78% 하락한 3394포인트 심차는 2.87% 하락한 2262포인트 항생은 약 2% 하락한 23,807포인트로 끝났습니다. 한국 증시를 뒤흔들었던 전 세계 증시를 뒤흔들었던 메인 이슈가 미국의 FOMC 정례 회의였는데 이 연례 회의 끝나고 나서 파월 의장이 립서비스를 해주지 않고 조금 더 매파적인 발언을 했거든요. 금리 인상 앞으로 FOMC 회의 7번 남아있는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다라든지 아니면 테이퍼링은 1월에 종료할 수 있고 그리고 대체대표 축소는 열려있다.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면서 전일 잠들기 전에는 나스닥이 불기둥이었거든요. 일어나 보니까 먹었던 걸 다 토해냈던 그런 장류였고요. 한국도 그리고 중국도 전 세계 증시 전반적으로 많이 놀랐던 그런 하루였다입니다. 중국은 오늘 또 약 1,000억 위안 정도의 역 RP매입을 통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을 했고요. 1,000억 위안이요? 그럼 한... 1,800억 정도 됩니다. 1,800억 정도입니까? 하루에 약 2,000억씩 최근 4거래일 동안 유동성을 풀면서 시장을 좀 뒷받침했지만 오늘 시장의 투심을 조금 되돌리기에는 어려운 하루였다이고요. 그리고 한국도 다음 주 월화수 연휴인데 중국은 월화수목금 휴일이거든요. 그리고 홍콩은 월화수목 휴일인데 휴일이 조금 길다 보니까 연휴의 공백에 대한 우려 때문인지 좀 거래량도 많이 침체됐습니다. 1조 위안은 훨씬 하회한 약 8,200억 위안 정도의 거래량이 오늘 일어났고요. 시장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상승 종목은 천재리튬이 약 3.5% 그리고 중국 국제항공이 1%, 귀주모태가 0.5% 정도 상승했다. 그리고 홍콩에서는 코스코 해운이 1.3% 그리고 샌즈 차이나와 갤럭시 엔터가 약 0.4% 전후로 상승했다. 상승한 종목도 이렇게 많이 상승한 건 아니네요. 그렇죠. 상승한 종목도 띡해야 1% 전후 정도였다이고요. 하락하는 종목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융기 실리콘이 약 3.7%, 해첩 미협이 3.5%, 항서가 2.4%, 메이디가 2.2%, 그리고 홍콩의 알리바바가 7.2%, 웨이투안이 7%, 텐센트가 2.2% 오늘 전반적으로 급락하는 날이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1,000억 위안이면 18조 정도 되는 게 아니냐는 채팅창을 1,000억 위안은 180원이니까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180원. 그럼 18조가 맞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1,000억 위안은 순공급했었고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인민은행이 역 RP 매입을 통해서 유동성을 계속해서 공급을 해왔는데 시장에서는 소비주, 이렇게 유동성을 공급한 보통 소비주 업종들은 계속 강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강한 모습도 전혀 없었고 시장에서는 오히려 BDI 계속해서 꼬꾸라지고 있는데 코스코 해운과 같은 시클리컬 일부 업종들만 소폭에 반등을 했고 나머지 업종들은 전방위적인 하락을 보였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상해, 심천, 특히 심천이 좀 많이 빠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떤 뉴스들이 중국 시장에 영향을 좀 줬습니까? 오늘 중국에서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전일 미국 증시 그리고 전세계 증시로 오늘 뒤흔들었던 이슈가 제일 메인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 연초 이후 증시를 보게 된다면 상해 종합 증시가 약 6.7%, 심천이 약 10.5% 하락을 했고요. S&P500이 8.7%, 나스닥이 13.4%, 코스피가 12%, 코스닥이 약 18%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홍콩 항생지수만 현재 플러스이거든요. 연초 이후로 지금 1.75% 상승한 상황입니다. 왜 그렇죠? 대표적으로는 작년에 항생지수 자체가 15% 정도 빠졌고 항생테크가 30% 정도 빠졌고 이러면서 밸류에이션 우려가 좀 완화됐던 거 있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이 작년 12월에 이어서 1월에도 금리 인하를 하면서 유동성을 더 확대할 수 있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버퍼가 있다라는 전망 때문에 좀 빅테크 기업들 조금 강세를 보였고 특히나 중국 본토와는 달리 홍콩 항생지수는 대부분 약 70%가 서비스와 테크 업종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금리 인하 그리고 공급자 물가지표 하락 등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최근에 좀 맞물리면서 글로벌 증식이 굉장히 대부분 약세이지만 홍콩 항생지수는 그래도 견조하게 잘 버티고 있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었지만 오늘 중국에서도 조금 전반적인 시장을 흔드는 게 첫 번째가 미국의 긴축 그리고 두 번째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세 번째가 중국의 경기 약화 정도거든요. 예를 들어 중국이 부동산 침체가 되고 있고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이런 것 정도인데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한 것과 오늘 조금 특이했던 내용이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미국 하원에서 대중국 제재하는 법안을 조금 발의를 했어요. 통과를 시켰어요. 내용이 뭐였냐면 미국에서 많이 쓰이는 반도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을 할 때 이 관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이건 시장에서 조금 연준의 긴축 때문에 좀 많이 묻혀 있기는 했지만 이것 때문에 이 법안이 발의된 이후 바로 중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았습니다. 이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분쟁에 있어서 중국과 러시아가 조금 더 강화 협력을 했거든요. 이 내용이 뭐냐면 우크라이나 사태와 아니면 중국의 대만과 같은 사태는 앞으로도 지금 경기가 침체되고 증시가 출력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외교적인 부분에서는 미국과 계속해서 충돌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바라고 볼 수 있거든요. 중국과 러시아가 좀 더 공조를 강화한다 이런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글로벌이 미국의 말을 안 듣는 미국과 협조를 안 하는 국가가 딱 3개 있잖아요. 북한, 중국, 러시아. 그중에서 좀 큰 형격을 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오히려 더 공고하게 손을 잡으면서 글로벌 공제는 살짝 금이 가고 있는 듯한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전 세계적인 어떤 물류 공급이나 이런 것들은 올해에도 여전히 안 좋을 가능성이 꽤 있겠네요. FOMC에서도 밝혔듯이 공급망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되어서야 조금 회복이 될 거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이런 대외적인 사태, 특히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금 더 문제가 된다면 첫 번째로는 유럽이나 미국이 견제를 하겠지만 가스관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인플레이션이 더 장기화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나올 수 있겠고 글로벌 유통망에도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춘절이 이제 굉장히 우리보다 훨씬 오래 쉬잖아요. 그런데 춘절 관련해서는 역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도 긴 연휴 전에는 혹시 그 연휴 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일단 빼자 이런 움직임들이 강한 겁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지금은 특이하게도 LG에너지솔루션 상장하면서 수급이 다 여기로 쏠렸던 것 때문에 한국 증시가 특히나 약했던 거였고 일반적으로는 연휴가 길다 보면 그 전에 그 연휴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 조금 포지션을 축소하거나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과 중국 증시 이번 주에는 조금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그런 장이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 한번 보겠습니다. 전일 미국의 경우에는 다우지수 0.38% 하락한 34,168포인트로 끝났고요. 나스닥은 0.02% 상승한 13,542포인트, S&P500은 0.15% 하락한 4,349포인트로 끝났습니다. 장중에 나스닥이 3.4% 급등했었거든요. FMC 연례회의가 열리는데 이거는 이미 선반영 됐을 거야. 그리고 별다른 일은 없겠지. 그리고 도중에 오픈을 했을 때까지만 해도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하고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했었는데 파월 의장이 연설을 하면서 시장이 갑자기 꼬꼬라졌습니다. 그 내용은 파월 기자회견에서는 3,6,9,12월 이때 보통 금리 인상을 하는데 향후 남아있는 FMC 연례회의 총 7번 남아있는데 그 모든 곳에서 금리 인상을 열어둘 수 있다고 하면서 94년 채권대학살과 같은 우려 시장이 한 번 더 퍼졌고요. 추가적으로 연말에나 시행할 거로 예상하고 있었던 양적 긴축 혹은 대차 대접표 축소가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겠다. 하지만 논의된 건 없다라고 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금 더 증폭시켰던 하루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페드레이트 모니터에서는 올해 5번 이상 금리 인상을 전망하는 베팅이 약 33% 수준이었는데 시장 전망기관입니까? 페드레이트 모니터는? 채권 트레이더들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컨센서스를 형성하는 곳인데 이게 33%에서 하루 만에 45%까지 치솟았고요. 단순하게 1.25% 이상 금리를 올릴 수 있겠다라고 베팅을 하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5번 인상하면 1.25%인 거죠? 4번 하면 1% 정도 수준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1.25% 이상 금리를 올린다. 그런데 경기가 앞으로도 좋아질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발작을 일으켰던 하루였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는 달러 그리고 원유, 천연가스 그리고 미국채 10년물이 급등을 했고요. 비트코인 그리고 금, 은, BDI가 꺾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섹터별로는 에너지와 테크 그리고 금융 업종들만 강세를 보였고 전일 부동산 리치라든지 산업재 그리고 경기 방어주 거의 모든 섹터들이 조금 상승폭을 토해냈다 혹은 하락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FMC 관련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포인트들이 좀 있습니까? 아마 오늘 하루 종일 FMC로 떠들썩해서 많은 분들이 이미 공부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요약만 하자면 연준에서는 인플레 목표치가 2%대인데 지금 이거를 훨씬 더 상회하고 있는 인플레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기존에는 노동시장을 침범하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실업률을 더 자극할 수 있지 않을 정도로 금리 인상을 하겠다 였었는데 이제는 노동시장이 굉장히 견고하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금리를 몇 퍼센트 올린다고 하더라도 실업률은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을 거야라는 식으로 발언을 하면서 기존에는 노동시장이 침체될 것을 우려해서 금리 인상이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가장 큰 문제였던 노동시장이 굉장히 견고하기 때문에 금리를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올려도 실물 경제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다라는 뉘앙스를 좀 풍겼습니다. FOMC 연례회의 공개했을 때는 3월 금리 인상 내용 그대로 시사를 했고요. 시장에서 걱정했던 것처럼 3월에 50bp 올리는 거 아니야? 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 정도로 화답을 했고 그래서 전율 나스닥이 장중의 3% 이상 급등을 했었는데 파월 의장이 연설을 하면서 FOMC 회의가 1, 3, 5, 6, 7, 9, 11, 12 이렇게 총 1년에 8번 있거든요. 1, 3, 5, 7, 9, 11, 6월에 있다가 6월하고 12월에 끼는 거죠? 45일 간격으로 있다 보니까 1, 3, 5, 6, 7, 9, 11, 12입니다. 어쨌든 이제 앞으로 남은 게 총 7번이 있는데 이때 모두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오픈을 했고요. 기자가 금융시장에 있는 변동성을 걱정을 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금융시장은 언제나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이런 금융시장보다는 실물 경제를 훨씬 더 중요시한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고용시장은 굉장히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금리 인상을 조금 더 서둘릴 수 있겠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좀 와장창 무너지는 모습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FOMC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 굉장히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던 모습을 보여줬고요. 혹시 지금 미국 나스닥 선물 같은 게 지금 나오고 있나요? 나스닥 선물 제가 여기 3% 시작하기 전에 아주 소폭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시장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수준으로 반등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장은 잔뜩 움츠러들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금리 인상이 지금 남은 기간 다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시장은 그러면 어디까지는 그냥 오케이 금리 인상 이 정도 하면 여기까지는 그냥 우리가 이제 선반영했다. 이 정도로 볼 때 한 5번까지는 지금 현재 받은 겁니까? 아니면 심리적으로 한 3번까지는 받았는데 5번까지 가면 이건 좀 충격이 올 수 있습니까? 12월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2.5회 전후 그러니까 2번 혹은 3번이었는데 1월 초에는 이제 4번까지는 용인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하락을 감내했었는데 어제 FOMC 회의를 하면서 브리핑을 했던 게 5번 이상이 나올 수도 있겠다. 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한 번 더 발작을 했던 그런 하루였고요. 앞으로 시장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부분에 있어서 저도 참 부끄러운 게 12월 말 1월 초에 산타렐리가 반짝 나타났을 때 현금 비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현금 비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드려놓고 좀 의미 있는 수준으로 많이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모든 투자자들이 그렇지만 현금 비중 확대를 해야 되는 것 같아. 그런데 내 종목은 그러지 않을 것 같아. 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2번 시장에서도 느꼈던 게 제시 리버머의 일화를 다룬 어느 주식 투자자의 회상이라든가 그런 선대위인들은 역시나 현금 비중 관리 혹은 시장을 굉장히 정확하게 읽어내는 능력 때문에 돈을 많이 벌은 것도 있겠지만 시장이 워렌버핏이 현금 비중을 많이 확대해놨을 때 조롱을 했거든요. 그리고 ARK 시대가 오고 워렌버핏 시대는 저물었다라고 조롱을 했었을 때 워렌버핏이 현금 비중을 확대했을 때 귀 기울여 드렸다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고 현금 비중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조차도 의미 있는 수준까지는 안 했어요. 물론 금현물에 대한 포지션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방어를 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제가 기대했던 수준으로는 방어를 못했고요. 저는 그제 금현물을 절반 이상 포지션 축소를 고객분들 제안을 드렸고 이제는 이제 와서 현금 비중 확대보다는 이제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주어 담을 수 있는 시기가 점차 도래한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의 경우에는 LG에너지솔루션이 충분히 조정을 받고 상승으로 전환하는 구간 정도로 보고 있고 설 연휴 이후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3월 FOMC까지는 계속해서 등락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2분기 그리고 3분기부터는 조금 다를 것 같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게 첫 번째가 원자재였고 두 번째가 중고차 가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중고차 가격이 가장 피크를 이끌었던 게 이제 여름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6월부터 하반기까지는 이 중고차 가격이 인플레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줄어들 거다. 역기조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에너지 부분은 조금 아직까지도 우려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인플레가 하반기부터 조금 잡히면서 아주 매파적이었던 연준이 하반기에는 소폭으로 비둘기파적으로 변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 시기에 증시는 상저하고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겠다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일 나스닥 증시의 강세를 스타트했던 게 마이크로소프트였거든요. 실적도 잘 나왔고 가이던스도 상향시켰기 때문이었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실적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장세고 지수 자체의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실적이 기댈 수밖에 없는 장세. 그러나 대한민국이 좀 특히나 심하고 미국은 좀 덜하기는 하지만 4분기에는 항상 빅베스가 좀 몰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을 한 게 마지막 분기에 좀 떨어내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아주 높은 기대를 갖기는 어렵겠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되 현금을 의미 굉장히 좋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주어 담을 준비를 하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특히나 지금 이거를 94년 채권대학살이나 아니면 2000년 IT 버블이 터졌을 때랑 비교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거와 비교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연준이 7번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시장이 완전하게 무너지는 그걸 기대하면서까지 금리를 아주 급하게 올리지는 않을 거라는 판단이고요. 두 번째로는 IT 버블 당시에 에비타 대비 순부채 비율 다시 말해서 법인세와 감가상각비 그리고 이자를 제외한 순영업수익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IT 버블 당시에는 S&P 500 기준으로 약 3.88배였거든요. 그러니까 버는 것보다 부채가 훨씬 더 높았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1배가 아주 살짝 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빅테크 기업들, 특히나 시가초기 상위 업종들 중에서 밸류에이션이 높은 거는 인정하겠지만 아주 비싸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한 번쯤 더 기회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다스닥이나 S&P 500이나 박스권이 하단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면 분할 매수의 조건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걱정들이 또 있기는 하겠으나 그래도 하반기부터는 조금 다른 모습을 아마 시장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1, 2, 3월은 조금 힘들 것 같고 2분기부터는 차차 나아질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글로벌 마켓 브리핑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세진권 도곡 WM의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이었고요. 오늘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트렌드와 동시에 발생하는 역트렌드, 카운터 트렌드를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은 오직 한 방향으로 보인다. 이런 한 방향으로 보이는 사고 구조를 가진 게 캐시우즈 같은 직선적인 세계관의 물구를 만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거는 아닌 거죠. 그냥 한 번 본 거죠. 캐시의 중요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투자 신세계라는 강의 하셨잖아요. 10월, 11월에 녹화하신 거죠? 10월 말에 했습니다. 10월 말. 두 달 정도의 이격이 있는데 자는 그때 분위기하고 상당히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거 주워담고 싶은 말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기 쉽지 않은데. 아마 보시면 지금 상황하고 많이 다르지는 않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에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나게 물어봐